자, 뒤로. 자, 바뀐 걸 지금 한 골 넣기 위해서. 그렇죠. 만회하기 위해서 지금 안 해 줄 수 있어요. 자, 그럼 볼 빼겠어. 역습입니다, 역습. 큰일 났어요. 정조국, 정조국. 굿, 들어가! 업! 업! 좋아, 됐다! 가자! 나이스. 정조국, 정조국. 정조국. 가, 그쪽에. 자, 성큼성큼. 정조국 쥐고. 그러나 조원이가 걷어냅니다. 오케이, 오케이.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괜찮아, 어쩔 수 없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집중해, 집중해. 최고, 최고, 최고. 원희는 뭐 몸 좋네. 머리가 안 좋아서 그렇지. 1대0으로 밀리고 있는 박킨돌입니다. 정조국 코너킥 걷어내는 조원희. 몸싸움 해, 몸싸움. 이지환 몸싸움, 몸싸움. 이지환 안 졌어요. 김준현 선수도 몸싸움이 좋은데 밀리지 않네, 역시. 이지환 자러채기. 좋아요. 이지환. 예, 예. 오케이. 주민아 어디 갈 거야? 해, 올려야 돼. 대훈이 거. 주민아. 그리고 받아. 뒤로 갑니다. 김태술 가운데로. 턴, 턴, 턴. 정조국 찬스. 정조국 찬스. 정조국 찬스. 정조국 찬스. 이게 뭐예요? 뭐야, 왜, 왜. 야야야야. 야, 왜. 이게 뭡니까? 큰 실수가 나왔습니다. 정조국 코치가 킬을 넘겨 찰나서. 그런데 김현 선수가 본인 골킵이잖아요. 손으로 대면 안 되는 지역에 나와서 가슴 트래핑을 하려다가 실패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나이스꺼. 안 돼서. 진짜 그 찾으신걸까요? 그 찾으신걸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